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이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강과 문화재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길 바랍니다. 4대강 산업 중지를 바랍니다.